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 기초 거치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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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覚悟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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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くらでもご馳走するわ。 こいつを仕留めるのは私。 M249。 M249。 こっちだ。 油断耐え的ね。 油断耐え的ね。 今すぐ殺してあげる。 今すぐ殺してあげる。 目障りは消えない。 乱雄はこいつを仕留める。 私。 邪魔をするまで殺すわ。 邪魔をするまで殺すわ。 時間を乱れさせたらな。 ごめんなさい。 時間を乱れさせたらな。 ごめんなさい。 ごめんなさい。 逃げてみる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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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 시작합니다. 일단 그렇죠. 네로 특성하면 시작하자마자 스트릿으로 돌진해가지고 선타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호무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둘 다 선타를 서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데빌브링으로 잡기를 노려보는 네로 곧바로 호무라에게 저지당으로 구속에 몰려서 흘러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로 반격. 그렇죠. 데빌브링으로 반격해주면서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일단 거리를 벌리려는데 호무라가 또 이제 순간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수플렉스 플러스 드롭킥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는 네로 호무라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로 호무라에게 콤보 맞아버리면서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호무라가 가져갔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 스트릿으로 돌진하려는 거를 바로 시간정지 필살기로 제지했네요. 그리고 어이고 여기서 데빌브링으로 끌어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수플렉스 플러스 드롭킥 해주고요. 다시 한 번 더 드롭킥 날려주는 네로 차리자스로 견제해주고요. 호무라 체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이동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여기서 스트릿을 써주면서 아 이게 그 네로가 써주는 이제 돌진기가 유도성이 의외로 좋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해도 조금 맞는 게 어 맞아버리네요 호무라가. 호무라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촛불살기 써주면서 네로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여기서 박격포도 깔아두고요. 네로 차지샷 깔아두면서 드롭킥 날려주면서 어? 이거 설마 강댐에서 막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에이 에이 이거 내 바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았다 이거 설마가 사람 잡네 아이고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또 상성 차이일 수도 있는 게 호무라가 여러 가지 박격포라든가 수류탄 같은 것들을 이제 마그마고 깔아두고 콤보를 행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마그마고 그 네로와 네로와는 상성이 좋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음 상대로 한 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대 조타로입니다. 조타로는 과연 호무라를 막아낼 수 있을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로와는 아무래도 상성 차이로 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호무라 구석으로 몰려서 데미지를 받아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반격해주고요. 박격포 깔아두고 콤보로 날려주나 싶었지만 오! 의외로 자주 빠져나온다 콤보에서 그렇죠 그렇죠 박격포 깔아두면서 뒤로 간 다음에 습격에 뒤로 가서 역습해주고요. 조타로 빠져나와서 여기서 심판하는 건 내 스탠드가 들어가버리면서 호무라 오 에반네? 에이아이 설정도 최대치로 해놨는데 아이고 대충 여기까지란 얘긴가 자 호무라 다시 한 번 더 수류탄 깔아두고 순간이동 공격해주고요. 박격포도 깔아두고 다시 한 번 더 순간이동해주면서 저거 무슨 기술이죠?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네요. 기술정리를 지금 안한 상태로 에이아이를 측정하고 있는 거라서 박격포 계속해서 깔아두고 있습니다. 조타로 방어하는 데 바빠요 지금 게다가 또 이제 박격포들을 피하고 나서 공격하려고 하면 호무라가 뒤로 빠져나와서 콤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 조타로한테는 조금 난감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네요. 어 첫 번째 라운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의 호무라입니다. 자 그런데 호무 당해버리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칭찬 아니면은 뭐 말만 하면은 항상 반대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곧바로 말한대로 일어나더라 이루어지더라 아 진짜 무슨 능력이 있나봐 질이 안된다면 양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내면 콘텐츠입니다. 과연 얼마나 또 강할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깔아두는 스킬이 많은 만큼 동시에 깔아두면은 화력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겠죠 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막 여러가지 미사일 같은 것들 마구마구 뿜어내면은 아 여러가지 이제 우리 밀덕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호무라 4명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T필드를 깔아두면은 어느정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하기 전에 당해버렸네요.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군군을 써봤지만 호무라 한 명이 이미 초필살기를 쓴 상태였기 때문에 아 공격은 실패했고요. 여기서 둘러싸여서 와 아까 미사일 와 폭격 보수 폭격 와 여기서 AT필드로 오 AT필드로 일단은 미사일들을 막아낸 다음에 북메이커로 호무라 한 명과 체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한 명밖에 체력을 바꾸지 못했는데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이스입니다. 와이스는 과연 호무라 네 명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얼음 공격으로 선탄을 가져가는 와이스 일단은 둘러싸였습니다. 와이스 와 역시 네 명 되니까 박격포가 박격포 수도 4배에요 4배 미쳤어 댐디도 4배고 미사일도 4배고 많다 많아 화력도 쿵 좋아 죽어요 시작하자마자 호무라 두 명이 슈퍼색이 써주면서 데미지를 주고요. 와이스 몰아치는 호무라 네 명의 공격들을 막아내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호무라 한 명 시간 정지한 다음에 기술들 깔아주면서 와이스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트는 언제 썼대? 다음은 키리토입니다. 키리토는 과연 호무라 네 명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탄은 키리토가 가져갔지만 곧바로 반격 당해버리면서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난 것 같네요. 여기서 잡기 써주면서 베베하고 마는 키리토였습니다. 왜 나왔니? 두 번째 라운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선탄은 호무라 두께 가져갔고요. 와 네 명이서 똑같은 콤보 루트 쓰면서 똑같이 행동하니까 와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전율이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네 명 콘텐츠 담당 일진 갓스입니다. 갓스는 과연 호무라 네 명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탄은 갓스가 가져갔고요. 갓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명 콘텐츠 담당 일진 담당 일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또 상의적인 판정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갓스라면 혹시 또 두 번째 라운드에서 역전할 수도 있죠. 있겠죠. 야 초필살기 시전해보았지만 미리 서포트 캐릭터를 깔아둬가지고 무적한 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갓스가 저것 보세요. 조드 소환해가지고 체력을 일단은 많이 깎아냈어요. 자 그 와중에 호무라 한 명 쓰러트린 것 보세요. 역시 갓스입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넥스트 헬벤터입니다. 헬벤터 호무라 네 명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는 호무라들이 가져갔고 아 헬벤터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타 헬벤터들이 가져갔고 오 여기서 레이징필이 넣어주면서 호무라 네 명의 체력을 많이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들어오는 호무라 네 명의 거친 반격으로 인해서 헬벤터 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레이징필이 들어가면서 이거 누가 이긴 건가요? 누가 이긴 거죠? 아 호무라가 이겼네요. 자 나머지 세 명은 쓰러졌지만 나머지 한 명이 남아있던 호무라가 이야 마무리를 해주었네요. 다음 상대 엘크입니다. 엘크는 과연 호무라 네 명의 호무라 네 명의 공격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타는 엘크가 가져갔고요. 매섭게 선톱 공격해주고 있는 엘크 공격을 버텨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정기 초필차기 써주면서 어 그 와중에 엘크 한 명 아 쓰러뜨렸고요. 두 명도 쓰러뜨렸고 자 공격을 어째 반격을 하지 못하고 어 스플래시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네 명 전부 다 쓰러지고 말았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까지는 어떻게든 무난하게 이겼는데 방금엔 엘크한테서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박혁권을 깔아주면서 엘크 그 와중에 한 명 구속으로 몰아넣고 와 초필차기까지 넘어주면서 왔따 한 명 한 명 쓰러뜨리고요. 그 와중에 호무라 한 명 시간정지 써주면서 총 막막 쏴주고요. 자 데미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네요. 자 그 와중에 호무라 겹쳐가지고 지금 엘크를 구석을 해서 구석에서 때리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오 돌진해가지고 벽에 쳐받는 초필차기 쓰나 싶었는데 다행히 피했네요. 아 그만하자마자 곧바로 써주면서 엘크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린 아 엘크들이 된다. 호무라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난 적어도 광화하급까지는 이길줄 알았는데 엘크한테서 허무하게 막혀버렸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이쁜 댓글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분위기 엔딩 갑분 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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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